클릭해 클릭해 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클릭해 확인해 본 상태의 메시지 알 수 없는 너의 행동이나 꿈 둘 발을 몰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불길한 기운이 살며시 조심스레 가시잠 그 핸드폰 들고 숨을 죽일 채로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이 꿈은 뭔지 내 손가락 끝부터 오는 전기 Keep coming carry on Keep going on 용기 내 답자 전기곰에 시간이 흘러나 급하게 전해 걸어 하지마 너의 핸드폰에 하루에 종일 도와 클릭해줘 클릭해 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클릭해 확인해봐 상태 메시지 알 수 없는 너의 행동에 나 꿈 둘 발을 몰라 너가 걱정돼 같이 하나 날 전화해도 당연히 상상하며 폰을 잡고 써놓지 못했네 너는 나로 아님 모를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제발 늦지 말라고 문자만 보내고 있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면서 나만 답답한 건지 답답한 건지 대체 어딘 건지 모르시면 더 불안해져 내가 질릴까봐 사오 참 우려했지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 난 계속 확인했지 연락이 왔는지 알았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 사이에 그게 안되니까 너는 이러고 있잖아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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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해 근데 이것도 약속을 했던 거 죄에도 안 지키지 클릭해 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클릭해 확인해봐 상태의 메시지 할 수 없는 너의 행동에 난 꿈 둘 발을 몰라 클릭해 클릭해 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클릭해 클릭해 볼수 없는 너의 행동에 난 꿈 둘 발을 몰라 눈두 발을 몰라 네가 보낸 문자 메시지 야 여왕이 내 바상태의 메시지